시리아 난민 어린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린 모습이 아닌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미지를 그림을 통해 만들어가고 전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시리아 난민의 꿈 그리삶이란 제목의 전시회를 열고 있는 한국 아티미션 NGO 함기훈 대표를 김연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2015년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쿠르디라는 시리아 난민아이의 모습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전시작품을 그리는 난민아이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여느 아이들과 같이 웃고 그림을 그리고 장난을 칩니다. 커다란 무지개를 멋지게 그려내는 모습이 즐거워 보입니다. 함기훈 대표는 요르단에서 처음 만난 시리아 난민아이들의 모습에서 불쌍함에 앞서 웃음과 꿈, 소망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난민아이들이 결국 꿈을 잃지 않았고 그 마음 건네는 아주 소망함이 있고 또 내가 시리아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많은 분들에게 이들이 불쌍하고 어렵지만 아직 꿈을 잃지 않았고 우리가 꿈을 지지해주고 싶다. 난민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이들을 지지하고자 시작된 전시회는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제는 시리아 난민의 꿈, 그리삼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의 밝은 얼굴과 축구공, 베이스 기타 등 그들의 꿈이 담겨진 그림들이 이색적입니다. 현지 풍경을 담은 유아들도 애잔하지만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이들 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의 꿈과 소망, 이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물로 드리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는 이렇게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첫 전시회를 준비하며 만난 경계심 가득한 시리아 난민아이들의 얼굴이 만남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차 밝아지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들도 센터에 올 때 많은 경계함이 있었습니다. 혹시 자기를 어떻게 조금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은 아닐까? 뭔가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지 선생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정말 그리스의 마음으로 품고 이 아이들을 섬겼을 때 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낀 함대표는 교육의 지속성을 위해 최근 미술 교육 영상 콘텐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랍어로 미술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언어가 똑같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으면서 미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현지 교사도 전문 지식이 없어도 영상을 통해서 미술 교실을 열어주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8개국 언어로 한 216편 정도를 제작합니다. 그림 앞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감을 짜고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 자리에 보금의 깊은 씨앗이 뿌려집니다. CGN Today 김현정입니다.